게임을 60달러나 주고 샀는데 내가 게임하는 동안에 화면에 꽉 찬 광고가 나온다고? 내가 내 돈 주고 하는 게임에서 이런 광고까지 봐야 하는 거야? 게임 뉴스를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 게임이다. 여러분은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게임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광고가 나와서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있나요? 저는 뒷광고 때문에 기분이 아주 상한 적은 있었는데 게임을 하면서 내가 광고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한 달 전쯤 EA 스포츠에서 UFC 4를 런칭했습니다. 뭐 게임평은 그럭저럭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새롭게 UFC 4가 광고 맛집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. 새로 나온 UFC 4 게임은 아시다시피 격투 게임이라 게임 중간중간에 리플레이가 나옵니다. 멋진 장면이 나오면 슬로우 모션으로 가서 주먹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. 그런데 이 리플레이가 나오면서 갑자기 화면을 꽉 채우는 광고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.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광고가 정말 문제가 된 이유는 게임이 런칭되기 전 게임 리위에서는 이 광고가 들어있지 않았고 게임이 출시되고 일주일 정도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. 미국에 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레딧은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게시글이 상위로 올라가게 되는 여러 사람에게 공감을 얻는 그런 사이트입니다. 이 레딧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. 이 에이가 60달러 절의 게임을 런칭하고 한 달 후에 게임 화면 중간에 리뷰에는 없던 광고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어. 그리고 이 글에 9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.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뒷광고는 광고임을 숨기고 광고가 광고가 아닌 척하면서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었지만 이번 일은 내가 내 돈을 주고 산 게임을 하면서 게임 중에 대놓고 이렇게 추가된 광고를 봐야 하니 게임 플레이어들이 내가 내 돈 주고 산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도 광고를 또 봐야 한다니 참 어리가 없군 어체구리가 없어 이런 반응을 보였고 EA 스포츠에서는 이런 류의 광고는 UFC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뭐 보통은 옥타곤 주변에 로그 같은 광고를 배치하지만요 여러분이 이런 반응을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리플레이에 끼워놓은 이 광고는 환영받지 못한 것 같군요 광고팀이 새로 끼워놓은 광고는 이제 뺐으니까 플레이어가 다시 이 광고를 볼 일은 없을 거래요 그리고 게임 플레이어에게 이런 안 좋은 경험을 하게 해서 정말 I'm sorry 합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약간의 뭐 테스트 같은 거였는데 니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뺄게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 듯 보였는데 EA가 조금 더 나아가네요 우리가 이 광고 테스트를 하기 전에 게임 플레이어들하고 먼저 상의했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우리는 게임 플레이어들이 UFC 4를 통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리플레이 광고나 오버레이 광고는 다시 안 나타나게 할게 다시 아니 안 나타나게 할게 정말 미안해 I'm so sorry 라고 말이죠 이 정도면 잘 해결된 것 같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깨달은 건 내돈내산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광고를 보고 있었더니 참 놀랍네요 혹시 여러분도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광고를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리복, 토요타이어 같은 거 말이죠 저는 체크하기였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이 비디오 같이 재미있는 게임 소식들을 전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게임 소식을 전해드린 치크치크치크기의 이었습니다 빠이 이 비디오 같이 재미있는 게임 소식을 전해드린 내 비디오 같이 재미있는 게임 소식을 전해드린